1, 2, 1, 2 아... 아, 작은 분 누워 있어야겠다. 아우, 피곤하겠다. 방바닥에 따뜻했어요, 진짜. 이 생활을 십 몇 년 후에 계속하신 거죠? 네, 저는 스케이트를 28년 차, 27년 차 타고 있었어요. 어우, 따뜻해, 방바닥. 아, 좋아. 뭐야? 아, 좋아. 바로 잠들었어? 진짜로? 잘 죽으셨네. 진짜 잘 자네. 2층 침대는 치워버려도 될 것 같아요. 비효율적이네요, 2층 침대. 5, 5, 5, 5, 5, 5. 아, 5, 5, 5, 5, 5, 6, 5. 바로 또 돌아오지, 정신이. 나랑 똑같네. 응? 응. 1쌤. 1쌤. 제 배고자면 잠 잘 오는데. 아, 그렇지. 아... 어우, 일쑤 800이 장난 아니다, 이따가. 아휴, 널 베고 잤어야 되는데. 아, 우리 같이 잤어야 되는데. 안 빨아가지고 벼룩 같은 거 좀 많이. 벼룩이 아니에요. 각도 음식 빨아요. 아, 본인 이름 검색하네. 아이고. 나랑 똑같네. 지금도 검색하세요? 아, 그럼요. 검색해서 뭐를 봐요, 형 측으로? 여론을 보죠. 그럼 여론이 어때요? 네? 요즘 잘 안 봐요. 아니, 형이 그걸 감당하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다행이다. 제가 기현이 나한테 위로받았어요. 힘들다, 아픈. 나한테 그러더라고요. 저 형도 사는데. 아직은 할 만하다. 좋은 관계를. 저 사람도 사는데. 곽윤기 금메달. 곽윤기 뒷사람 시점. 곽윤기 세리머니. 곽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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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... 그... 택배 좀 좀만 찾아봐려고요. 여기 소중한 편지 같은 거. 네. 사인도 뭐하대. 지금 해드릴게,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, 우리 선주. 김우주 건강하라고. 우주? 김우주. 김우주. 건강하게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8개월 됐어요. 다 알아보지. 다 알아보아. 뭐하느라고 박용기라고 했대요. 고생하셨습니다. 선생님, 고맙습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네. 난... 저기 선물도 받았어. 아, 바로 선물 받은 거예요? 네. 저것도 좀 입어볼까? 바지는... 어? 아... 저거는... 저거는 나한테... 이거 봐. 이거 줄 알았어. 난 항상... 난 항상 바지가 나한테 너무 길어. 바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어. 나한테 받는 바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가 봐. 요즘 나오는 바지가 잘못됐어요.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저는 바지가 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바지를 좀 빌려면 3천 원을 써야 한단 말이죠. 정말 피곤해요. 미싱을 하나 사세요. 제가... 재봉피를 사면 도로로 하면 되지. 예쁘다. 이야... 좋은데? 딱 맞네. 응. 맛있어. 이거 이쁘던데. 이거 굉장히 화려한데, 이거? 내 머리랑... 이거... 컬러가... 퍼스널 컬러가 나랑 맞는데? 퍼스널. 아... 아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 완전 화제됐었잖아요. 누가 박윤기 얼굴 색깔 좀 어떻게 좀 해봐라. 아니, 좋지. 정상 맞냐고, 이거. 머리 염색할 때 얼굴도 같이 염색했냐고. 아이고, 좋네. 아, 노란색 그림이 이거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이구나. 노란색이 안 받으신가 보다. 퍼스널 컬러 알아야 돼. 저 사진을 보고 팬분들이 귤 상자 제일 안쪽에 있는 썩은 귤 같다고... 약간 머리 색깔이 곰팡이까지 완벽한구나.